각자 자기소개 한번만 하고 저희가 무료들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멤버가 6명이서 오늘 3명이서 나왔지만 각자 자기소개를 제일 잘생긴 순산부터 그냥 빠르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동근이고 저희팀 이름은 아큐아에요 저희팀 이름은 뭐라고요? 아큐아 여기 인스타그램 적혀있으니까 저희 멤버들 개인계정도 한번씩 팔로잉 해주시고 팀계정도 팔로잉 해주시고 저희 공연 자주 보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네 두번째로 팀에서 잘생긴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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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대부분이 아시는 노래일텐데 후렴구 같이 따라 부르면서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